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무심코 선거운동성 발언을 했다가 선관이 경고를 받은 후보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이크를 동원한 유세가 가능한데 다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고요. 육성연설과 녹화기는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선 밤 11시까지 가능합니다. 거리 풍경도 다채로워집니다. 선거 벽보도 전국에 개시가 됐고요. 이보다 먼저 각 지역엔 홍보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각 당의 로고송과 선거 사무원들의 율동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거 분위기가 본격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 첫날에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 여야 오늘 첫날 어디서 시작을 하게 됩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0시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들의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싶었다며 민생을 강조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와 용산구, 경기 남양주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 유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권 심판론을 내건 민주당은 오전 10시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출정식을 열고 심판 화력을 이어갑니다. 인천 계양 의뢰에 출마한 후보이기도 한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보다 앞선 오전 7시부터 계양역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섰고요. 출정식 후에는 서울 중성동 갑과 동작에서 후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성동 갑에선 민주당 공천 갈등의 뇌관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자주 들리는 숫자가 200입니다. 민주당,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법려권에서 200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200석 왜 중요한 겁니까? 200석이면 일단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헌법 개정도 가능하고요. 탄핵까지도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한 국회 의결 요건이 제적 300명 기준 3분의 2인 200명이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반쯤 가능한 거죠. 대통령 거부권도 무용지물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앞서 김건희 여사와 50억 클럽 등 쌍특검부터 이태원 특검, 양곡법, 간호법 등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실패했었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도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다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석이면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정부 여당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거부권이 최후의 보루였는데 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 등 다른 특검을 예고한 상황에선 200석이 실현되면 여당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위원장, 200석은 허위 주장이고 여권이 위기의식을 조장해 역결집을 하고 있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는데요. 헌정사에서 200석은 나온 적이 없었던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표선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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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